3회초 DI 공격 무산말로 1번 이정봉 빠졌습니다. 베이스온 볼스 밀어내기 1대0이 됩니다. 2번 타자 김종국 확답적 투시 없어서 중견수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중전 안타 2루지자 3루지자 호민 3대0 5회 신동주 그러나 심판이 피처 복구를 선언합니다. 피처 복 3루지자 호민 4대0이 됩니다. 4회초 기아의 공격 2사의 2 3루 5회 이정봄 3루가 난타됩니다. 3루지자 호민 5대0 점수가 벌어집니다. 2사의 1 3루 김종국 좌측에 안타됩니다. 2루타 3루지자 호민 1루자 이정봄도 홈으로 호민 7대0 LG의 7회 말 공격 1사의 1 2루 5회 박경수 땅볼 타고 투시 잡아서 여유있을 듯 1루에 선고 1루에서 보석 1루에 선고 1루에서 아웃 병살타 LG의 9회 말 조인성 미러스 타고 2루 정면 2루 잡아서 1루에 던집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기아가 LG를 이기고 다시 4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상캐스터